앞으로 그 건물을 종합적으로 짓는데 여러가지 뭐 욕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많이 이렇게 구조가 연결되겠지만 장작을 떼는 그 아궁이 방을 하나 만들겠다 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구둘방을 그 3m 3m 방을 하나 만들고 그 옆에다가 거실을 이렇게 하나 만드는 그런 그래서 이 두개는 그 아궁이 장작을 떼면서 난방을 하는 그 구조와 그 다음에 기타 뭐 주방 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곳은 기름 보이라라든지 뭐 이런 강제 온수 순환 보이라라든지 또 아니면은 그 난로를 나가지고 열 복사 난방으로 해가지고 실내 공기를 태우는 그런 그 난방 구조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구둘방을 놓는데 거실까지 이건 뜨겁게 할 그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. 물론 뭐 돈이 많아 가지고 기름 보이라를 놓는다든지 여기도 아궁이를 장세가 장작을 많이 뗀다면은 뭐 거실도 뜨겁게 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주로 그 불은 겨울에 많이 떼는 것이라 여름에는 불을 떼지 않기 때문에 거실에도 구둘장을 놓으면은 습기가 타오르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건조한 그런 거실 바닥에서 기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러나 겨울에는 그 기름 보이라를 놓는다면은 기름 보이라를 깔게 되면은 5m 4m 방이면은 여기에 기름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보이라를 돌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 겨울에는 기름 보이라를 돌리지 않는다면은 이 거실이 바닥이 찬 것이고 여름에는 습기가 타오르는 것입니다. 밑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둘방과 구둘방을 만들 때 잠자는 그 작은 방만 이렇게 뜨겁게 구둘을 정상적으로 나가지고 주로 그 24시간 구둘방에서 겨울에 생활을 하고 운동이라든지 또 무슨 그 낮에는 햇빛이 나면은 거실도 따뜻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실에서는 운동도 하고 활동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생활을 한다면은 방 하나의 집히는 장작의 양으로 겨울에 거실도 미직을 하는 그런 공간을 난방을 하기 때문에 좋은 이용이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